기분 탓이야 자 티미야 뭐 가지고 왔네 티미 티미야 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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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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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식량 4개를 가지고 어디서 이렇게 훔쳐온거야 뭐 저렇게 가져왔대 은행에서 가지고 왔대 은행에 물 뭐야 거기서 정모 열렸니? 왜 거기서 푸드파이터 했나? 왜 이렇게 뭐야 저거 왜 이렇게 많아 그리고 물 한 개 어휴 손재주가 좋네 아주 야 식량도 많은데 먹..먹읍시다 자 이거 부상도 먹으면 나아요 자 오랜만에 다같이 회식합시다 아 이제 생존자는 버리고 야 게다가 방독면까지 살아있어 이 정도면 완전 완전 좋죠 테드가 고통스러워합니다 괜찮아 야 저거 밥 먹으면 나아 괜찮아 근데 오늘은 밥 못 먹여 먹을 게 없거든 어? 가죽가방이 우리를 발견했다 주소나 이름도 없지만 누군 누가 봐도 우릴 너를 열 아씨 우리 그러니까 집 앞에 가방이 있었대요 여기는 이제 가끔 폭탄이 있거나 혹은 이제 음식이 있거든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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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눈을 피하세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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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오세요 아버지 오는 트비 야 gera 큰일 났다 하지말걸 그렇다 그 선물은 폭탄이었다 다 다퉈네 큰일 났다 그냥 하지 말걸 괜히 장난쳤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은 어 아빠를 버려야되요 이거 아빠 먹을 거 주지 말고 어 이제 이럴때 여러분들 팁입니다 이때는 이제 누군가 한 명을 죽여야되는데 일단 아빠가 제일 많이 다쳤잖아요 아빠가 맨 처음에 다쳤으니까 그럼 이제 아빠 빼고 엄마랑 티미한테 음식을 주면 아빠가 삐지겠죠 그럼 아빠가 나갈겁니다 자 아빠 탈수 아빠 탈수에요 자 이럴때 아빠 빼고 엄마랑 아들한테 물을 주면 아빠가 삐지겠죠 그럼 나갑니다 부상부상 자 이대로 이제 그냥 넘기면 되요 15분 하자 하나 둘 셋 훨씬 낫네 당황하지마 문을 열어야 돼 죽고 말거야 문을 열어 왜 왜 왜 왜 나 이거 처음봐 이거 뭐에요 이거 뭐야 나 이거 모르는데 하지마요 아냐 이런거 열면 안돼 좋아 야 근데 이렇게 한명 죽여야 된다니까 이래야 엔딩 볼 수 있어요 이게 티미가 미쳐야돼 아냐 열면은 아마 딸이 누가 누가 들어오나 열면 뭐였죠 자 그리고 티미한테 먹을걸 주면서 진정시켜요 그런 라디오를 들으면서 심신의 안정을 취하는 겁니다 아냐 여러분들 이거 다 설계해요 우리 저번에도 이러다가 100일 갔잖아 아 큰일났다 5스택인데 벌써 아 스택 쌓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떡하죠 스택 빨리 풀어줘야 되는데 이거 제발 티미야 진정해 이거 줄테니까 진정하고 라디오랑 도끼랑 교환하자고 아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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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미가 도끼 드는 순간 엄마 죽는다 안된다 그나마 티미가 지금 저 총 사용법 몰라서 지금 엄마 안 죽은거일 수도 있어 자 스택 하나 풀었고 돌로리스한테 탈수니까 물 하나 줍시다 아 예 돌로리스한테 이게 녹초니깐 식량 하나 주고 아 근데 티미 미치면 나중에 막 뜯어 막 지도같은거 막 찍고 막 그러는데 배고픔 괜찮아 야 아직 30일밖에 안됐어? 짠 80일 간거 같은데 지금 이제 30일이야? 뭐 이렇게 고난과 역경이 많아 30일인데 티미 티미에게 물을 주면 기분이 풀릴 것 같다 오케이 티미야 티미야 이파리도 내가 잡아줄게 자 자 됐지? 티미야 진정하고 그 머리 위에 있는 그것 좀 내려놓고 말하자 티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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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는 뭐 자꾸 먹여도 먹여도 배고프대 아 이거 50일밖에 안될 것 같은데 엄마 엄마? 야 엄마 약간 지금 한마리의 시조새 같은데? 어떤거都cut까지? 어 날다라지만 난 날다람지경법 아닙니까 저거? 엄마 엄마allo 나온먹음 주면서 저 어머니 정신차리세요 저 엄마 이거 냉수한잔하시고 정신 차려야댓는데 이거 어, 우리 밑에 뭔가 있대요. 자, 티미야. 산책가서 정신 좀... 차리자. 이거 옷에 주워온 거야, 이거는? 밑에서 주워온 건가? 티미에게 물을 안 준지 꽤 되었다. 어, 왜 이렇게 물을 많이 먹지, 얘네들? 물 아까 주지 않았어요? 그건 엄마였나? 엄마 배고픔.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조금이라도 기분 나쁘면 집을 나가거든요? 조금이라도 기분 안 나쁘게 하면 돼요. 일단 조금이라도 배고프다고 하면 바로 먹일 거 주고 조금이라도 목마르다고 하면 바로 물 떠다주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죠? 어렵게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야. 비위를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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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줘야 돼. 얘네 지금 되게 예민해. 티미는 오늘 돌을 넘어섰다. 광분한 티미는 아끼던 스카웃 핸드북을 찢어 수십 개의 종이비행기를 만들었다. 너 설마 책 찢었니?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 아, 파리는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그래, 그럴 수... 괜찮아, 괜찮아. 파리가 무슨 10초에 한 번씩 나오네? 그래, 라디오를 한 번 보자, 얘들아. 호우... 팀 같은데 집에 있으면 참 재밌겠어. 엄마는 왜 질병 걸린 거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먹을 거도 줬잖아. 오, 헐! 바로 쓰면 되겠네. 아, 나이스. 개이득. 헐! 대핏의 공간은 넓지 않고 우리는 모든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악취의 근원을 조사하고 제거하자. 오케이. 제거해야지. 이거 파리가 너무 많이 나와서 힘들어. 미침. 미치고 부상. 미쳤는데 아프기까지 해. 아휴, 근데 녹초야. 녹초인데 피로해. 이거 뭐야? 너... 라디오... 라디오를 떨어뜨렸구나. 그럴 수 있지. 난 긍정적이게 생각해요. 아직 안 죽었잖아. 그죠? 이 정도만 버틴 게 어디야. 너 질병... 아, 저... 야, 오스텍인데? 어떡하죠? 야, 먹일까, 일단? 누가 총알을 달라고 했대요? 총알 줍시다, 그냥. 우리가 총알 있어봤자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팀이야. 이 바퀴벌레는 뭐야? 어? 야, 우리 집에 바퀴벌레 왜 있어? 이거 바퀴벌레 핸딩 아니야? 어? 야, 얘들아. 우리 집에 바퀴벌레 들어왔어! 이거봐! 이거 바퀴벌레 언제 들어왔죠? 야, 하하. 야, 바퀴벌레 들어왔다. 야, 이거 이... 이걸 먼저 이거... 이거 솔직히 여러분들... 10일 인정해줘야 됩니다. 플러스 10일. 101일만 가도 여러분들 이거... 제가 이긴거라고 해줘야돼요. 솔직히 맞죠? 오케오케? 아야, 알겠습니다. 야, 100일에 한 번 가본다. 야, 이건 솔직히 그 정도 해줘야지. 에픽타이저 정도는 해... 아, 에픽타이저래. 그런 거 뭐라, 뭐라고 하죠? 그런 거? 핸티캡 주는 거. 어, 에픽타이저래. 그거 아닌, 에피타이저는 아닌가? 어쨌든... 어, 그래, 어드벤티지. 그래. 게임 이름이 60초입니다. 저, 어떠... 티미 어떡하지? 식량 계속 줘도 티미는 죽을 거 같은데, 쟤는? 쟤가 왼팔님 마... 왼팔님 방송 많이 봤는데, 이러다가 그냥 죽더라고요. 말, 말 그렇게 하지 마라. 말이 그렇게 진짜 되더라. 지하에서 살다보면 기분이 울적해지기 쉽다. 햇빛도 없고 하늘도 없으니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긍정적이게 생각해. 야, 피부가 하얘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야! 자, 밥 먹고 기운 차리자.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강도들이 자기네들을 들여보내지 않으면, 가장 끔찍한 운명을 맞게 해줘도겠다고 한다. 버텨. 우리에겐 자물쇠가 있다. 저 자물쇠는 우리, 나 초등학교 6학년 때 도덕샘도 열지 못했어. 역시나 막았군. 작은 자물쇠가 침략가, 침략자들을 막아줄 거라 기대는 안 했지만, 그대의 의욕을 꺾기엔 충분했나보다. 다행이에요. 카드 한 개도 잃어버렸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누구야? 키친 누가 한거니 방금? 아, 바퀴벌레 너구나! 이거 얘, 바퀴벌레도 이름 정해줘야 될 것 같은데? 왼키벌레. 왼키벌레. 어떻습니까? 귀엽죠? 왼키벌레. 괜찮은데? 우리는 구멍가게에 아직 남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바깥, 밖을 잠깐 살펴보기로 했다. 우리가 밖으로 나서자, 어둠 속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이거 뭐, 팬케이크인데, 팬케이크 집에, 들여보냅시다. 잠깐만, 팬케이크야! 웬키벌레 먹으면 안되는데? 빠킹이라고 하라고요? 빠킹이? 오케, 빠킹. 어우, 빠킹 좋다! 야, 이거, 팬케이크, 저 강아지가 빠킹이 먹는거 아니야 이거? 그럼 어떡해? 먹으면 안되는데? 먹을 수도 있지? 아, 강도 또 왔어. 아, 빠킹아. 도와주면 안돼? 너, 이거, 방사능이잖아. 어, 왜 안도와주는거야? 총도 부셔졌어! 빠킹아! 어, 니가 도와줘야돼 이제! 아, 잠깐만. 야, 내가 큰일났다. 6스택이다. 이거 7스택대면 죽거든요? 빨리 풀어줘야돼, 저거. 뭐야, 티미는 언제나 미친듯이 뛰어다니던가. 맞아, 미쳤어! 자전거를 타는걸 좋아했다. 이런 조금만한 뒷비소에서는 혈기왕성한 꼬마이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다. 티미는 나에게 잠깐 나가게 해주라고 했다. 잠깐 나가게 해달라고? 근데 그게 생각보다 너가 오래 나갈 것 같아서. 안 돼, 안 되겠죠? 맞아, 안 돼, 안 돼, 안 돼. 잠깐이 하루가 되고 그 하루가 영원히 될 것 같아요. 안 돼, 안 돼. 티미 삐졌다, 티미 삐졌다. 근데 어쩔 수 없어, 티미야. 미안해. 빠킹이랑 놀면 안 돼, 티미야? 지금 빠킹이 네 발가락 밑에 있는데. 티미야? 잠깐만요. 왜 빠킹이가 두 마리가 됐죠? 설마! 이 왼쪽에 있는 빠킹이는 사실 딸이었고 이 오른쪽에 있는 빠킹이는 사실 티미였던거지! 이게 환생할 거 아니.. 환생한 거 아닐까? 좋아, 엄마는 외롭지 않아요. 빠킹이가 있기 때문에. 좋아. 엄마. 엄마 할 수 있어, 엄마. 자, 우리 빠킹이에 가올.. 빠킹어? 빠킹어, 보호! ㄱ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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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킹어... 빠킹어... ㅎ 넌 왜.. 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거니? 으 ㄱ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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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작은 고추가 맵잖아. 어... 아... 자 여러분들 오늘 60초 111일 버티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 처음으로 빡킹이를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다음번에도 과연 빡킹이가 저를 보러 올지 다음번에도 기대해 주십시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건담 건담 건담이 말을 건담 하하하하하하 아 어어어! 깜짝이야 아 젤나 깜짝 놀랐네 개뭇